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그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이 적당히 속내를 숨기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은 그의 판단과 의중과 계획을 드러내는데 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좀 더 잘 숨길 수가 있죠.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말은 정말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지금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내부학제에 힘들게 싸우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윤석열 씨가 12월 29일 날 새시대준비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썬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썬소리가 의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만일 그의 말이 진심이라고 가정하면 그것에는 그가 지금 현 시국과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상황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 법원과 검찰 그리고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답은 이렇습니다. 재판을 받아보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지나치게 친녀화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검찰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시첸말로 대장동 수사 안 하는 것이지요. 지방정부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8천억 원 정도의 돈을 벌게끔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그런 그 자체가 바로 배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은 구속이 되었는데 그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돈이 어디에서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불법 자금에 대한 추적은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아마 압수수색을 한 모양인데 저는 성남시청 가서 압수수색해 온 자료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택도 없는 것을 들고 와서 압수수색했다고 쇼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인물들 출금, 출국금지를 안 해서 다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또 들어와서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소위 초가익 환수와 관련된 인물들이 지금 영급 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수사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수사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치열하게 추궁하고 이런 걸 안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죽는지 도무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과 선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이건 자기의 치적이라고 계속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난 그게 더 웃깁니다.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같이 여행도 한참 다녀놓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아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참 황당합니다. 저런 것을 저렇게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검찰이 좀 친녀 성향이 강하고 좀 편향력이라는 평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다 수사를 제대로 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모습은 아무리 과거부터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은폐도 아니고 그냥 뭉개는 건데 단순히 검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정권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권 수사를 한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은 인사권을 치고 있는 정치권력이 그냥 보복을 하는 겁니다. 사법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은 원래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권력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거의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비리가 많게 이렇게 무리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났어. 여기는 겁이 없습니다. 보통은 겁이 났어 못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했습니다. 아무래도 토크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속내가 물신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겁이 없습니다. 보통은 겁이 나서 못하는데 여기는 겁이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고 너무 겁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한번 보시죠. 왜 겁이 없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비슷한데 문정부에 속한 사람만 특별히 무슨 유전자가 특별해서 겁이 없겠습니까? 이 문제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윤 후보가 잘 정리해서 말한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주장은 없습니다. 신문 제목이 윤 후보 이야기를 압축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오느니 뭐 대단하다고 문재인 정권 너무 겁이 없다. 참 이 신문 만드는 사람이 잘 뽑았습니다. 대통령 오느니 뭐 대단하다고 문재인 정권 너무 겁이 없다. 방송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 기사에 대해서 56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가 꼼꼼히 찬찬히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고광준심이란 분의 의견에 이런 표현이 짤막하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5년 정권으로 영구 정권 학부한 듯 처신하는 정치인들 이런 아주 짧은 표현이 들어 있고 나머지 의견에는 이런 것과 비슷한 주장이 거의 없습니다. 5년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영구 정권 학부한 듯이 행동하는 정치인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의 핵심과 본질과 아주 유사한 그런 언급을 하는 의견을 참으로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윤 후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의 이런 모습을 아무리 과거부터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윤 후보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윤 후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얼마나 비리가 많기에 이렇게 무리를 하겠나 이 말이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한다고 보시는지요? 다시 윤 후보가 주장합니다.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여기는 겁이 없습니다. 보통은 겁이 나서 못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왜 그렇게 겁이 없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게 무리수를 마구 그냥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5년은 무척 길고 그들은 더 이상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겁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윤 후보가 주장한 모든 것들의 그 이면에는 5년은 무척 깁니다. 윤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5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주 긴 세월입니다. 권력을 갖고 뭔가를 추진하게 되면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선거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선거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역대 그 어느 정권도 성공시키지 못한 선거를 장악하는 데, 선거를 통제하는 데, 선거를 관리하는 데 그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유 국가에서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특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한 38개국 가운데서 이렇게 선거를 장악하는 데 정권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도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서 이렇게 선거를 완벽하게 장악한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윤 후보가 전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선관위 앞에 서면 갑자기 작아집니다. 그대 앞에 서면 갑자기 작아지는 것처럼 모두가 다 작아집니다. 더 심한 경우는 마치 고양이 앞에서 쥐처럼 처신합니다.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문제는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대선을 포함해서 모두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윤 후보가 5년이 뭐 길다고 아주 긴 시간입니다. 무진장 긴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선거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가짐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인고의 세월이란 것은 아주아주 힘들 겁니다. 아주 힘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윤 후보가 알고서 이런 공식적인 주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바로 여기서 찾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